고속도로 휴게소에 두고 온 물건을 택배로 돌려받은 운전자가 감동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꼼꼼히 비닐에 밀봉한 물건들이 스티로폼 박스에 차곡차곡 담겨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지난주 아내와 함께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귀경길에 전남 장성에 있는 백양사 휴게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가 휴게소에서 간말랭이와 전통식회 등을 샀는데 그만 실수로 식당 의자에 그대로 두고 차에 타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이미 들어선 이상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게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두고 온 먹을거리를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두고 온 것들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이라 제대로 돌려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닷새 뒤 휴게소 측에서 보내온 택배를 열어보니 사진처럼 전부 냉동해서 하나하나 밀봉팩에 담은 뒤 다시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였고 아이스박스에 냉동팩 그리고 개별 포장까지 철저하게 해서 보내줬더라면서 정성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는 고객에게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고 평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꼭 인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들리는 휴게소가 아니라 가고 싶은 휴게소가 됐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